오늘의 투자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IT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다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3의 초기 판매 분위기가 경기 둔화 우려로 수요 부진을 예상했지만 판매 분위기가 우려대비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폰인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도 60% 가까이 추정이 되고 있고 소비자가 고가 모델을 선호한다는 판단입니다. 갤럭시 S23의 판매량은 2022년 갤럭시 S22 연간 2380만대를 상회한 2600에서 2700만대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억 화소 카메라를 적용한 울트라 모델 판매 증가로 카메라 모듈과 MLCC에서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손떨림 보정 부품인 OIS에서 MCNX나 자화전자의 추가적인 매출을 예상합니다. 중국의 휴대폰 생산이 2023년 3월을 기점으로 전년비 그리고 전월비 대비로도 증가하면서 성장으로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정책과 스마트폰 교체 수요로 MLCC 등의 수동 부품 수요가 3월부터 증가가 추정되고 있고 중국에서 휴대폰 재고 상황이 매우 낮고요. 재고 축적 가능성도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생산은 2월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3천만대 성적 수준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2월 이후에 리오프닝 정책 효과 그리고 교체 수요 발생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휴대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5 신용 모델도 생산의 이전 대비 한 달 정도 선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이폰 14 판매 부진을 만회하려는 정책과 그리고 아이폰 15에 특히 프로 맥스의 폴리지즘 카메라 적용이나 4,800만 화소 4개 모델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양 변화로 인한 안정적인 수요 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한 달 정도 선행되어서 아이폰 15의 생산이 아마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6월 가까운 점에 생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1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신 모델 모멘텀, 2분기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회복, 3분기에는 애플로 인한 MLCC 등의 수동 부품 카메라 모듈 등의 부품 업체들의 가동률 확대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티 부품을 이제는 좀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갤럭시 S23 판매 호조로 아이티 부품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전목도 같이 알아볼까요? 네, 그 가운데 자화전자가 최근에 모습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최고의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 향해 OIS 손뚤림 보정 관련된 기능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차별화가 역시나 폴리즘 카메라 그리고 OIS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점유율 1위에서 5위까지의 스마트폰 업체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내년이 제2의 성장기로 판단되는데요. 최고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업체인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올해 신규로 애플의 스마트폰에 OIS를 공급하게 돼 있고요. 본격적인 매출은 올해 3분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애플의 올해 프리미엄 모델인 프로맥스의 신규로 OIS 공급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폴리즘 카메라 채택되면서 엔코드 타입의 손볼림 보정 관련된 부품을 LG인호텍과 자가전자에서 공급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폴리즘 카메라 채택이 2개 모델로 증가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 공급 확대와 동시에 수율 안정으로 영업이익단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부분들이 견주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 중에서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자화전자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